야 이것도 따깜딱 그래 우자웨이 우자웨이 찐찐찐찐찐찐 다 먹었네 그래도 몇 잔 안 넣어 안녕하세요. 저는 반니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주 마치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묻고 싶어요. 반니, 왜요? 한국인은 영국의 태풍을 많이 마치고 싶어요. 저는 한국인은 반국을 많이 마치고 싶어요. 한국인 사실 매일 매주 2-3배 카애 엄마가 아주 좋아요 항상 항상 마실까들 вместе 하지만 이 곳에 와서 나의 secured 롤.. 하나 안 먹거라 그래서 저는 다시 이걸 구입 킹쇼 최스는. 타이완 반수국店 한국말로 정말 약어뚫어 나에 가자 그럼 같이 가자 킹쇼창 가는 길인데 와 진짜 너무 많네요 한국의 롱스탄는 롱스탄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주문을 구입합니다. 최근에 한 아파트에 있는 한국의 반수리의 롱스탄을 같이 구입합니다. 한국에서 매우紅고 있는 롱스탄을 같이 구입합니다. 제가 봐야 할까요? 그럼 같이 가! 인천장 가는 길입니다. 와 진짜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최근에 한국인들이 여기에서 구매한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이 한국인의 반수구리 너무 좋아해요 그럼 제가 먼저 타고 싶어요 하... 겨우 주차를 했어요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짜 대왕 카스테라가 있거든요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해요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해요 원래는 2백16원 치스코웨이도 2백40원 찾아라... 왜 이렇게 많은 사람... 치스코웨이도 3백40원 치스코웨이도 3백40원 와... 와... 대박 왜 이렇게 많은 사람... 여기가 유명한 민간이에요 맛있다 여기가 태왕 빈깐 대만 제과 오... 대박인데? 최근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店을 통해서 통합을 통해서 통합을 통해서 통합을 통해서 통합을 통해서 와... 대박 자자... 여기가 홍두빙더店 너무 많아요 와... 파이퇴이 장난 아니야 파이퇴이 너무 많아요 파이퇴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기에도 사랑이 진짜 많아요 여기에도 사랑이 진짜 많아요 아... 타이완 수공 단卷 와... 이 계좌 진짜 또 변화가 되어있는 타이완 수공 여기에도 타이완 수공 그리고 그곳에 류과 빙 타이완 수공 하미과 수공 예요 왜 매일 생각나는 전부 많은 사람들이 다이완 수공 다이완 수공 진짜 요즘 한국인들이 대만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와... 여러분 제가 여기 온라인 여기 그리고 또 타이완 수공 사치마도 종래의 차도 신경쓰나? 얘... 얘가 맛있어 사치마나? 매우 한국어 마마 이 사치마나 오... 누가 탕 누가 탕 마마 마이 이거 그리고 이거 저거 저거 다이완 수공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10개 1,2,3,4,5,6,7,8,90 내가 10개 여기 류과 빙 류과 빙 류과 빙 류과 빙은 수공 와... 류과 빙은 수공 류과 빙은 수공 류과 빙은 수공 류과 빙은 수공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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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여기도 물이 진 짠 많이 없떠요 이거 이거 샀아즈 샀아즈 lot's眼 진짜 많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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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리고 고기마 잔 footprints 저거 와... 이곳에 샀아즈사회 우리 아이스크림 해드려! 이친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내? 맛별로 하나씩 주세요 아, 나자,终于 마이 다울로 이거 오, 동료 참보 도 40분정도 오, 종이 마이 다울로 아, 예 나, 와, 와, 자자에 마이 왔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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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마마가 마마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이거로 구매할 수 있을까? 이럴가 너무 행복하다 그럼 우리 같이 가요! 고자왜蛋糕 내 오리지널 하나만요 제가 이 고자왜蛋糕을 구매했어요 진짜 많이 구매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가요 잠시만요 엄마 엄마 왜 선물 어디 갔다 왔어? 잠깐 나갔다 온다더니 선물 많이 누사왔네 이러다 모호야 아까 엄마 퐁린에서 다 먹었다며 웬일이야 옥토빙 옥토빙 나 제일 좋아하는 홍토빙 야 닥치마 엄마 그 홍토빙 집에 사람이 진짜 많았어 왜? 엄마 그 홍토빙 내가 한시간 기다려서 사왔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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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웅 what a Republican 무다웨이 목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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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먹어 만만치 목마셔 아우 맛있어 엄마 뭐 좀 마실래? 응 뭐 달달한거 좀 해봐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벅스 커피 준비해줄까? 아 밖에서 추워있는데 어딜 나가? 빨리빨리 새우와 먹거나 아니야 밖에 안 나가도 돼 빨리 밖에 안 나가도 돼 왜? 이제 부용 롱스런 하이치즈 주문치 싱박커 라 역시 매일 다이자 상수 우리 주의 아이도 싱박커 카페 여기 있는 4包 지효통반자 스피치증도超高 고고 그냥 넣어 180ml 85도를 넣어 그리고 우리의 칭파벅크 칵파벅크 그리고 아주 아주 유용한 물을 넣어 카푸치 롬는 칵파벅크와 룸의 칵파벅을 넣어 아주 유용한 물을 넣어 아주 유용한 물을 넣어 그리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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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농이 맛있어 이거 진짜 니가 만들었다고? 어 이거 내가 만든거야 이거 진짜 향기가 장난 아니야? 완전 대박이지? 응 정말 맛있어 근데 이거 커피향이 착한지네 우유 거품도 진짜 쫄쫄하고 아침에 한 잔씩 마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나 진짜 스타벅스 온 것 같은데? 어우 하우 심포 어우 맛있어 음 이거 뭐야? 맛있어 엄마 홍도빙유 우거코웨이 망고 망고코웨이 대박 우와 대박인데? 너무 맛있어 파우츠마 파우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찍어 짠 짜자잔 사치마 사치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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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천천히 먹어 맛만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우 행복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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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푸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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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더 향이 좋은 것 같아? 아 왜? 엄마 마셨잖아 엄마 아우 줘봐 어때? 아우 너무 맛있어 엄마 오늘 몇 잔을 마시는 거야 커피를? 오늘 몇 잔 마실지도 않았어 짬베이 엄마 한국인이 일주일에 평균 몇 잔 마시는 줄 알아? 10잔? 14잔? 12잔 슈알베이 슈알베이 그만 마셔 10잔 서울러 엄마 세계에서 스타벅스가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이게? 쭈이뚜어더 정신 미국이겠지 뭐? 미국 뉴욕? 뿜뿜뿜뿜뿜 워싱턴 아니야 네 조월 서울이? 그래 말도 안 돼 진짜야 내가 기사에서 봤는데 서울에 스타벅스 매장 수가 284개래 284개? 와야호 정말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커피하고 똑같아 아우 정말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커피하고 똑같아 워야호 허십배 니크이 허십배야 허십배에 지유 3바이 아이시 콰이 워야호 허 이빠빼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우 코코아야 코코아 이거 아니 이거 다 먹었어? 몇 개 돼지도 안 해 엄마 아우 진짜 그만 좀 먹어 이게 다 뭐야 이 방에 들어오지마 가 이건 코코아라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링 칼로리 아우 정말 내가 못살아 링 칼로리 어 밤토리 두싱 바커 먹으러 간 거야 우리 밤토리 두싱 바커 먹으려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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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조금뀌 펜닷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Bye Bye 바이바이